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국경제의 박의명 기자께서 셀트리온의 주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기사를 하나 내보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주주들 억울. 왜 삼성바이오퍼 언급할까? 박의명의 불개미 구조대. 셀트리온의 고평가 논란에 시달린 것은 어제오늘일 일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2008년 코스닥 상장 이후 임상실패설과 분식회설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코스프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도 고평가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도 공매도가 따라붙었습니다. 과거 전체 거래량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린 날 셀트리온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논란에 휩쓸일 때마다 주주들은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고평가 되어 있는데 왜 셀트만 건드리냐? 주가를 내리려는 세력의 음모가 아니냐? 이건 뭐 확실한 거죠. 셀트리온 주주들이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폰은 139.5배 반면 셀트리온 폰은 40.9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배 이상 곱평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는 삼성바이오입니다. 7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 시총은 53조, 셀트리온은 36조, 2019년 초까지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총 3위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누가 봐도 셀트리온은 재평가된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와 격차가 왜 계속 벌어지냐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바이오 시뮬러의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바이오 아네레스틴은 전세계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 시뮬러에 뛰어들고 있어 경쟁이 심하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기네들 밥그릇을 셀트리온을 뺏어 먹으니까 대형 제약사들이 싫어하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이오 시뮬러가 각국의 정책 약값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고 이에 따라 할인률을 더 부여해야 한다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CMO는 업황이 밝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보다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추세여서 성장성이 밝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형 제약사들이 우리가 주는 뽀찌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답답한 전문가들입니다. CMO는 계약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뮬러보다 현재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상 1-2년 뒤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포를 측정하는데 CMO는 미래 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높은 할인률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셀트리온 주주들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두 기업의 체급 자체가 다른데 삼성바이오가 3배 높은 가치를 받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한 셀트리온 주주는 셀트리온 작년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는데 삼성바이오는 2,900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보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쯤 되면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기업같이 삼성바이오의 3분의 1밖에 평가받지 못한 현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의 고평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의명 기자 이 한국경제 박의명 기자 우리가 좀 이름 좀 외워놓고 힘 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버이날 잘 보내시고요.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